어떠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것 화려한 몸놀림, 파워풀한 동작, 댄스를 잘 추는 아이돌 베스트5입니다 삼바로 단련된 춤, 춤추는 걸 무지 좋아하는 태양같은 아이돌 시마마라 엘레나입니다 6살까지 브라질에서 살다가 일본에 돌아온 귀국자녀 캐릭터로 브라질에서 자라온 만큼 특구나 삼바를 좋아하는 아이돌 삼바가 특이한 아이인 만큼 춤 분야의 재능을 보이며 춤추는 걸 무지 좋아하는 아이돌입니다 그녀의 실력은 멤버들의 37명이 처음 만날 때 배경인 코믹스 블루밍 크루버 영화에서 우미, 아유모와 함께 댄스 실력을 품에어 퓨로 놀라게 할 정도로 생명된 모습을 보여주며 데산마스에서는 프루스트 페어리의 투어 라이브 백댄서로서 1차 지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춤으로 아이돌 세계에 도전한 스트리트 댄서 아이돌 코마츠 이브키입니다 자기소개에서부터 자신의 춤을 받으려고 하며 자신의 춤을 어필하는 댄스 소녀로 다양한 활동 분야를 늘리기 위해 아이돌 어깨에 뛰어든 행동력 있는 소녀 자신은 댄스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며 댄스가 유리하다고 말하는 아이입니다 데레스트의 메모리의 커뮤에 따르면 양상소의 댄스 트레이너 알바를 하다가 프로듀서에게 직접 찾아가 선발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개의 스트리오 알바생으로 끝날 내가 아니다라면서 자신감 넘치는 포부로 밝힌 것이 일품 그런 포부를 가진 만큼 춤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아이입니다 미국에서 춤까지 배워왔다 시어터 최고의 댄서 마이아마 아이옴입니다 파워풀한 스트리트 댄스가 특기인 미국 유아파 아이돌로 오르지의 춤을 위해 미국의 춤 유학까지 다녀온 실력파입니다 하지만 댄스 빼면 거의 허당해 유학 당시에는 영어를 못해 바디랭귀지로 버텨왔으며 유학을 다녀온 뒤로도 영어는 크다... 이런 아이오무지만 무대 위에서 댄스를 보면 보일 땐 늘 카리스마 넘치는 멋진 표정을 보여주며 아이오무의 카드들을 보면 댄스 포즈들이 역동적이며 광력이 넘치는 모습이 많습니다 아이오무 역시 코믹스에서 프로젝트 페어리의 백댄서로 뽑힌 이력을 가지고 있죠 작다고 무시하지 말라 주피터에서 지지 않는 춤 실력 미타라이 쇼타인가 유명 남성 그룹 주피터의 막내로 설정상 국민 남동생 캐릭터라는 타이틀을 가진 유명한 아이돌 주피터 팀 내에서는 키도 작고 아직 학생이지만 다른 두 명의 지지 않는 댄스 실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 작은 키에서 보이는 가벼움과 유연함을 잘 살린 아크로바틱한 춤이 특기로 공중에서 한 바퀴 도는 모습은 본가의 마코토와 히비키한테도 지지 않는 운동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춤 실력은 사이마스로도 넘어오면서 카드 능력지에서 역시 댄스가 높은 아이돌입니다 전지 가역 출신의 브레이크 댄스가 특기인 아역 아이돌 하치바나시로입니다 같은 전지 가역 배우인 고쿠모나 나오를 따라 같이 아이돌이 된 사이코에서 제일 장난꾸러기인 남자아이로 특기는 브레이크 댄스 실제 댄스가 특기라는 설정 덕분에 인게임 속에서도 댄스 수치가 높은 아이돌입니다 실제 사이마스에서 다른 체력도운 아이돌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루엘 카드가 거의 댄스의 패왕이었다고 합니다 어른들이 대부분인 시리즈에서 어린 초등학생이 브레이크 댄스가 특기인 것이 꽤 빛이 나는 설정이며 춤은 그 누구한테도 지지 않으며 춤을 좋아하는 만큼 누구보다도 댄스 레슨을 좋아하며 빠르게 춤을 익힙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아이돌 하면 노래랑 비주얼도 중요하지만 역시 무대 위에서 빛나기 위한 댄스도 필요하죠 어째 랭킹이 갈수록 스트릿 댄스에 가까워지며 결국 남성 쪽이 1위 2위를 차지했지만 뭔가 댄스를 강조한다면 파워풀한 쪽이 좋으며 만약 그쪽이라면 스트릿 댄스가 베이스인 아이돌이 좋다고 판단해 댄스가 파워풀한 아이돌들을 골라봤습니다 이 엔트리 중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일은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댄스가 특기인 아이돌이 있다면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